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98인치 TV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TCL 4K 스마트 TV입니다. 저렴이 98인치 TV로 입문용으로 좋고, 패널 3년 무상 보증 지원하며, 주사일로 파서 게이밍용으로도 좋습니다. 4위는 더한 4K QLED TV입니다. 자성비 QLED TV로 대형 QLED TV 입문용으로 좋고, 올해 1월 출시 신제품이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3위는 삼성 4K QLED TV입니다. 개기업 QLED TV로 AS와 QLED 전부 원하는 분들께 좋으며, 업사이클링 기능 지원하며, 삼성 제품으로 AS 빠릅니다. 2위는 LG 4K QLED TV입니다. 프리미엄 98인치 TV로 색제 연령 높고, 인공지능 업스케일링 기능 지원하며, LG 제품으로 내구성과 AS 우수합니다. 1위는 삼성 4K TV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98인치 TV로 삼성 제품으로 AS 우수하고, 올해 2월 출시 신제품이며, 초대형 TV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위는 삼성 5 top 1 1위는 삼성 3K TV를 만들어 주세요. 2위는 삼성 4K TV의 않 64K TV로jo Airlines